이수호. 또 임주경이네. 응. 또 나야. 보고 싶었는데. 왔네. 안아주려고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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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괜찮아? 아빠랑은 함께한 기억이 거의 없어.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는 거의 미국에 있었고. 난 외할머니랑 같이 살다가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. 힘들었겠다. 오랫동안 미워했었어. 속에서 누르고 눌러왔던 걸 다 쏟아냈는데. 그럼 좀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. 여전히 무겁네. 이게 아직 용서가 안 돼서인지. 조금 안쓰러운 건지. 지금 나는 어떤지. 나도 잘 모르겠어.